안녕하세요. 햇본티비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아이는 바늘꽃입니다. 바늘꽃... 바늘... 왜 바늘꽃이라고 했을까요? 바늘하고 관련이... 바늘꽃이 있다면은 줄기가 길쭉길쭉한거 저는 나비꽃 같습니다. 나비꽃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런 모습에서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합니다.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바늘꽃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지금 여기는 꽃봉인 상태로 있구요. 이 아이들이 피면 굉장히 몽환적입니다. 만개하면 그때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